여보세요? 안 좋이요? 지금요? 올 새로운 인턴이야 인사도래 안녕하세요 김보리라고 합니다 이야 좋다 안녕하세요 보리씨 안녕하세요 사람들 너무 믿지마요 보리씨 이번 컨셉 시연 좀 봐줄래요? 아이씨 맨날 그 놈이 빨리 특히 오대리 조심해요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니까 짜증나게 하지 말고 그냥 가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들어가죠 자녀 오늘 근무하는 거 보니까 바로 결제해야 되겠어 우리 다시 만날래? 나 취직됐어 딴처보험 보지 아이씨 맨날 조금 더 좋아해